지금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오늘도 거친 말을 쏟아냈고 거기에 청와대와 우리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했다는 내용 지금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럼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그 배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윤 기자, 청와대가 오늘 몰상식하다, 예의가 없다 이런 말까지 쓰면서 어제보다 더 강하게 북판을 비판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김여정 담화에 대해 무례한 어조, 사례분별 못하는 언행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입장들은 오늘 오전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긴급 화상회의 결과로 나온 겁니다. 북한, 특히 김여정 부부장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어제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데 이어서 특히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역스럽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김여정이 독서를 퍼붓자 청와대는 선을 넘었다, 더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 제안까지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도 대북 강경론에 힘이 실린 주요한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이른바 대북 인내론으로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청와대 내부적으로 커진 겁니다. 이 문제를 당장 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그래도 계속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텐데 청와대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대북 특사 제안까지 공개적으로 거절당한 상황에서 당분간 북한의 물밑 대화라도 제안하기는 더 어려워졌고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 또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에 군부대 전진 배치까지 예고한 마당이라 이런 움직임이 군사 도발로까지 이어질지 따져보면서 우리의 대응 태세를 다지는 게 현실적으로 우선돼야 할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대북 전문가들과의 오차 내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이 오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럼 안보라인에도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네,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서 남북 관계가 악화한 데 대해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심심치 않게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연철 장관 사이의 배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배경을 말할 수 없다고 답했고 또 청와대 안보실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당장은 통일부 장관 후속 인사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관심은 김 장관 본인이 말한 대로 분위기 전환, 그러니까 주무 장관의 사임이 남북 관계의 변수나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모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정경윤입니다.